대한민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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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수 대한민국 대한민국 선수 대한민국 대한민국 강의 이기도 합니다. 아 이은혜 5대4 이은혜 돌아서면서 4대6 2포인트 뒤져있는 서형원입니다. 엘리가 모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아 서형원 잘 받고 있습니다. 서형원 수비의 승리 무너지지 않는 서형원 한 점차를 다시 만들었습니다. 아 이번엔 넘기지 못하는군요. 7대5 많이 떴어요. 벗어납니다. 이은혜 몸실 이은혜 넘기지 못합니다. 서형원 동점을 만드는 서형원입니다. 자 계속 아 또 한번 이은혜가 넘기지 못합니다. 네 좋은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이은혜를 흔들어 놓고 있는 서형원입니다. 다시 한 점 리드 또 범실이에요. 이은혜 본인 서브 2개에서 만회를 해야되는 상황이 됐습니다. 이야 이은혜 이은혜 점점이 나오고 있고 그게 정확하지 않을 때는 범실이 되고 있는 이은혜 그걸 또 서형원 선수가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. 받았어요 그러나 벗어납니다. 슬긴 어떤 집중력으로 네 계속적으로 게임을 끌고 갑니다. 승리도 쌓아가고 있고 이은혜 이번엔 짧은 푸시 싸움에서 9대10 서형원 동점을 만듭니다. 서브 이은혜 네 팀 맞고 나가는 이은혜 아 에치예요 마지막 끝에 맞으면 생각만치 어떤 정확도가 좀 안 나오면서 좀 어려운게 게임이 되고 있네요. 자 일단은 두 번째 게임 시작이 아 드디어 나왔어요 1대1입니다 이은혜 몰아붙입니다. 이은혜 거기서 실수만 없으면 득점이거든요 실수를 줄여야 되는 이은혜입니다. 강하게 갑니다 살았어요 이번엔 받을 수 없습니다. 이은혜의 득점 이기든 지든 간에 진이 빠질 것 같아요. 이번엔 넘기지 못했던 서여원 이런 공격이 많았거든요 이은혜 이번엔 짧게 주고 넘어오는 공 이은혜의 득점 벗어났어요 회전량을 감당할 수 없었던 이은혜의 실점을 한번 했습니다. 그러나 3점 차 리더는 지키고 있습니다. 이은혜의 득점이 자 나갔어요 자 나갔어요 자 이은혜 짧게 계속 받아내고 있는 서여원의 득점 득점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네 나갑니다 이은혜의 범실 또 한번 이은혜 선수가 좀 조급해지면 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 에치가 또 한번 나옵니다 6대5 서여원 계속 받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번 이은혜의 실수 수의 풍물을 보여주고 있는 서여원 선수입니다 이은혜 강차 다시 때립니다 네 성공합니다 7대6 나갑니다 이은혜의 범실 공했습니다 멜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짧게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서여원 반경 네트 맞고 나갑니다 한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8대7 벗어납니다 8대8 5대8 주석 이은혜의 직선 코스 이은혜의 직선 코스 하하 이야 걸리네요 서브 득점 다 성공합니다 이윤의 서브 어 벗어나요 서요원의 공격 역전으로 이윤의 제게임포인트 몰려있습니다 10대 11 이윤의 백핸드 탑스피 직선 강차 또 한 번 자 받을 수 없어요 이윤의 두 번째 게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게임 여기서는 승부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윤의 서브입니다 한 박제 빠르게 성공합니다 살짝 좀 움츠러드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이윤의 서브 백핸드 탑스피 서요원의 서브 깎고 있는 서요원 자 이 랠리에서 서요원의 승리 네틱을 이고받는 서요원의 타구였습니다 1대2 네틱도 한 번 걸리는 이윤의 서요원의 서브 경기는 계속 끼워집니다 보스 지 벗어났어요 이윤의 탑스입니다만 오늘도 그해 못지않게 좋은 컨디션으로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의 범실 포에서 플레이 포인트를 따면은 생각보다 쉽게 갈 수도 있어요. 네 그렇죠. 나갔습니다. 자 이은혜가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지. 포 엔드 탑 스피인 이번엔 들어갑니다. 또 엣지에요. 또 엣지입니다. 팀이 빠질 수 있는 장면. 그림이 어떻게 이어질까요? 맞받아 치는 장면이 나오는군요. 서영은 했어봐. 자 속도를 조금 높였다가 줄였다가. 이은혜. 서영은도 잘 받아내고 있습니다. 깊게. 어 나갑니다. 서 이은혜는 반드시 다 포인트를 따야 됩니다. 백핸드. 찍어버립니다. 나가는군요. 여기서 한 포인트가 다시 중요해졌는데요. 네 티 걸립니다. 서브드 점. 이은혜. 8대6. 앞서 있는 서효원. 이은혜의 공격이 될 티 맞고 나갑니다. 9대6. 서효원이 조금 더 유리해졌습니다. 또 한 번 벗어나고 갑니다. 서효원 매치포인. 이은혜. 이은혜. 한정만 회. 7대10. 쉽지 않고 놔둬선 안되는 이은혜. 서윤이 밀리는 느낌. 자. 이은혜. 매치 걸립니다. 두 선수의 점수 차. 단 한 점 차. 아니면 서효원 선수가 승리로 가져갈 것인가. 아직 살아있습니다. 이은혜. 다시 서윤 받았고요. 아. 받지 못합니다. 이걸 받지 못합니다. 이은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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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의사는 acord 될 것 같0 SCH부터. 이이혜. 이은혜.